모먼텀인데 사실 제가 시도 안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 너 그래 가서 물어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랩 친구가 한 명인지 저한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죠. 딱 잡고서 야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걔가 딱 보더니 너 언제 한국 돌아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가.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가기 전까지 와서 일해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새벽 같이 나가서 숫자실 갔다 오는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제가 물론 이제 처음 하는 일이기도 하고 걔네 업무 파악도 해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리서치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진짜 5일 6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에만 나갔다가 들어가면 선물도 사갖고 가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계속 그 작업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랑 같이 그 랩에서 일하는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했죠. 나 오늘이 마지막이야. 뭐 내일은 비행기 타고 가야 돼. 해서 이제 마무리를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죠. 한국으로. 아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또 그 형이 이제 그 논문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그 논문은 직접 참가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돌아가 도착한 날인가 이제 이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뭐라고 이메일을 하냐면 오케이 같이 일하자. 그래서 그 우리가 비자 스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페덱스로 갈 거니까 그거 스탭 밟아가지고 빨리 미국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저는 어떻게 정말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예요. 어떻게 관광으로 들어갔다가 리서치 펠로우 그 어떻게 보면 리서치 펠로우가 여러분도 이제 박사 끝나고 포닥이나 약간 이런 레벨급이 가는 데인데 저는 좀 어떻게 좀 잘 풀려가지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3D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리서치 펠로우로 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고 뭐 비자 관련돼서도 그렇고 입국 때에도 그랬고 제가 다른 경쟁하는 분들보다 영어라든지 아니면 비자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좀 열악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미 손 댈 수 없는 부분은 일단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최대한 강화시켜가지고 했던 전략이 좀 먹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걸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뭐 자유시겠지만 저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게 일반화 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또 다른 방향으로 확 점프하게 된 이제 그런 모먼텀인데 사실 제가 시도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거든요. 근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시드니 갈 때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면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후회도 없고 했을 때 내 상상 밖의 다른 결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결과 상상 아래에 있는 상상보다 못하는 결국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그걸 또 좋게 좋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이런 비슷한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고 해봐야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뭐 하버드도 그렇고 버클리도 그렇고 뭐 샌프란시스코 스타트업 갔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모먼텀이 있는데 MIT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미국에 첫 걸음을 이제 들은 거니까 미국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하나의 인큐베이터 같은 공간이었어요. 제가 학교 보스턴에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졸업한 학교보다 MIT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지고 제가 졸업한 다음에 방을 바로 빼야 돼서 이제 학숙을 했어요. 학숙 노숙이 아니라 학숙을 했는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 학교 문을 다 잠가요. 다 잠그고 카드가 액세스가 안 되거든요. 그냥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MIT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 열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몇 주 지냈죠. 학교에서 그냥 몇 주 지내고 그리고 또 이제 가끔가다 그 학교 폴리스들이 돌아요.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아이디 확인하거든요. 다른 학교를 하더라도 MIT 수업을 들으면 학생증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학생증을 보여주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자고 뭐 되게 저한테는 고향 같은 그런 공간인 거죠. 사실 좀 MIT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도 물론 정말 대단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국에서 느껴지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대단한 학교거든요. 공대뿐 아니라 뭐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고 저희가 매년 세미나를 여는데 워크샵 뭐 컨퍼런스를 여는데 그때 이제 노암촌스키 아시죠? 그 유명한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거기 MIT에 계시고 공대뿐 아니라 정말 미국 내에서는 거의 최고의 탑스쿨로 이제 추는 그런 정말 좋은 학교고 학생들한테도 그 학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펀딩이 아무래도 인지는 그거는 매사추세스 공과대학이니까 어떻게 보면 주립에 있는 속해 있는 대학교니까 사립인가? 하여튼 학생들의 펀딩이 확실히 저희 제가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더 잘 나와요. 물론 학과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고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티칭 어시스턴트나 리서처 어시스턴트나 하게 되면 시간당으로 이렇게 돈을 줘요. 근데 뭐 대부분의 학교 특별히 이제 MIT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RA나 TA를 하게 되면 학비의 반액이 면제가 되고 과마다 달라요. 하여튼 그 친구에 있는 과 학비의 반액이 면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월급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그 월급이 제가 그 MIT 랩에 있을 때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MIT 학생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학교 제가 이해한 제가 경험한 MIT를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고 어떻게 보면 공돌이의 꿈인 공과대학 공돌이 저는 공고를 나왔으니까 공돌이의 꿈인 최고의 공과대학인 MIT에서 연구원이 된 이야기를 어떤 사건 위주로 좀 나열해 가지고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거 말고도 꼭 유학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좀 뭔가 망설이고 있다 아니면 내가 그 과정에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압축해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